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오전 현황 관련해서 두 가지 논평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18 강주민주화운동 40주년 관련입니다 5.18 강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민간인을 향해서 총칼을 서슴지 않았던 군부의 직권야육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된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존경을 드립니다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추모 행사마저도 못하게 탄압해왔던 지난 국가 권력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5월 정신을 계승하며 지켜온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은 더더욱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40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도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 5.18에 대해 이미 규명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폄훼하고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과거 당 소속 의원들이 5.18을 폄훼하고 모욕한 데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가 진정성을 담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국가폭력에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는 반인륜적 언행과 망동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해 엄벌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정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의당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헌법 개정과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도 이를 위해